현재 전세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안에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한두 달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매우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91개국 총 3만 4천여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처음 확인된 이후 9개 시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9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178명. 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국내에서도 한두 달 내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종이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오미크론의 평균 잠복기는 3.6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인 3에서 5일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의 2차 발병률은 44.7%로 델타 변이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확진자의 19.8%는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의 95%가 60대 미만이어서 고연령층 전파 영향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사례들은 대부분 60대 미만입니다. 95%가 60대 미만이어서 중증화율이 연령에 따라서 젊은 연령, 많이 위험하지 않는 연령들이 많이 감염됐을 영향도 있기 때문에 향후 감염자가 확대되고 고연령층의 전파가 됐었을 때는 임상 경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면밀히 분석,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효과의 차이에 대해선 감염 예방효과에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해외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차 접종을 했을 때에는 모든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가는 만큼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